우리의 행진은 그대로 역적 태강의 아동을 집중해버리는 우리식의 방역전으로 이어질 것이다. 최고 조언을 생명보다 더욱 위치히 여기고 있는 우리 근로가 이 전의 일식으로 다져질 수 있는 데는 내 행진은 그대로 역적 태강에 대하여 그가 누구이든? 그가 어디이든? 난교함과 허물통을 뒤지는 쓰레기 장삽인 짓으로 잔별을 고쳐왔고 성전에게 압을 줄 한 통으로 내일 성전의 극두각도한 역렬사웅에 고려한 전통을 이어 이대한 길성 대원수림과 신정길 대원수림을 천만 년 높이 받으라 모시여 이의 운명이시고 영원한 성리의 기체이신 최고 사령관 동전을 천념 만념에 순세 방패가 되어 결사! 모의할 것입니다! 원격적인 성전을 홀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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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에 누구든 털리라! 전통의 정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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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권을 통해 전통을 지켜보는 시혐의 정권의 정권을 지켜보는 이대한 장군에서 사회의 전통을 지켜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